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체구의 입은 어떤 입 모양인지 그 다음에 입은 60세의 운을 보는데요. 그 입 모양이 말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면 입은 마음의 문으로 인상학에서는 입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마음이 평온하면 입은 잔잔한 바다와 같은 모습이고 마음이 심란하거나 그러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상학적으로 입의 운은 55세부터 65세까지의 운을 지배하는데요. 인중이나 팔자주름과 같이 말년의 운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입의 모양과 색깔이 좋다면 적어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첫 울음소리도 입을 통해서 나오고 죽을 때 마지막 숨 역시 입을 통해서 나오듯이 입은 인생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입을 인상학적으로 볼 때 항상 이마와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이마와 입이 함께 좋으면 채상으로 보고 이마는 좋은데 입이 안 좋으면 초년은 좋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마는 안 좋은데 입이 좋으면 초년은 고생을 해도 나이가 먹을수록 좋아지고 이마와 입 모양이 모두 안 좋다면 평생을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 측면에서 볼 때 입이 앞으로 돌출된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스케일이 크고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면서 말재주는 좋은 반면 자주 말실수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옆에서 봤을 때 입이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향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말실수가 적고 신중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심함이 지나쳐서 이를 그르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오픈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입 모양과 상관없이 입의 크기만으로도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양쪽 눈동자를 중심으로 아래로 선을 그었을 때 선이 닿거나 선보다 크면 큰 입에 해당하고 선의 너비보다 작고 코의 가로폭보다도 작으면 작은 입에 해당합니다. 입이 큰 사람은 성격이 호탕하고 결단력과 리더십이 있는 편이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신뢰가 쌓이면서 명예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입이 지나치게 크면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많고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입이 작은 사람은 내양적인 성격으로 모험을 싫어해서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타입이라 사무직에 적합합니다. 유산을 많이 받거나 재물운을 만나서 성공하기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성실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열의 아홉은 입이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큰 편인데 입이 전체적으로 작은 사람은 말을 조리있게 잘하지만 입에서 화살이 나가는 얼굴로 턱이 발달했어도 말년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입 모양이 이 넉사자처럼 사각형으로 생기면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입으로 입술이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입술 윤곽이 뚜렷하고 맑으면서 입술 양쪽 끝이 살짝 올라가야 최상입니다. 이런 입을 가진 사람은 청명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부와 명예가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네모진 입 모양이라고 해도 웃을 때 이가 깨끗하면서 말할 때 어금니가 보이지 않아야 하며 입술이 붉어야 좋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명예와는 거리가 멀고 그저 먹을 뿐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입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양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이가 희고 붉은 입술이면 아주 좋은데 양쪽 입술 끝만 올라가야지 만약에 입술 전체가 반달 같은 모양으로 올라간다면 양 얼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입술은 연예인이나 서비스업에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인상하게서 윗입술은 하늘이고 아랫입술은 땅으로 보는데 어떤 모양이든 입술의 모양이 뚜렷해야 좋습니다. 특히 윗입술이 윤곽이 뚜렷하면 좋은데요. 입술은 음식과 재물이 드나드는 대문으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좋은데요. 따라서 입술 윤곽이 흐리거나 지저분할수록 재물운이 빠져나가거나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입술 색은 붉은색이 좋으며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입술이 붉은 사람은 귀하고 평생 재물이 끊이지 않고 입술 색이 푸른색이거나 검은색은 좋지 않고 질병을 암시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붉은색과 핑크색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핑크색은 도화색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남녀모소 연애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의 모양보다 입에서 내뱉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옳고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